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이입니다. 시카고 프로 맨즈오픈 보디빌딩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6명의 선수가 프리저징을 마치고 6명 안에 들었던 퍼스트콜하우스 선수입니다. 좌측부터 안유엔, 맥스 찰스, 아킴 윌리암스, 저스틴 로드리게스, 필클라하, 닉워커 총 6명의 선수입니다. 이후 파이널에선 우측에 있는 에디 브라카몬테스가 퍼스트콜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후 닉워커와 안유엔, 필클라하 선수를 세컨드콜하우스로 강등시켜 채점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이어지는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기 전부터 닉워커는 프로 무대에서는 실력발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닉워커가 등장하고 닉워커의 사이즈와 다이어트 강도를 보았을 때 탑3 선수들과 비교해보아도 모자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갔던 mpc 놀스 아메리칸에서 보여준 모습보다 더욱더 허리를 타이트하게 관리하였기 때문에 신미성으로 보았을 때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백포즈에서 닉워커는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프로에 이어서 시카고 프로에서도 2위를 기록했던 우측의 저스틴 로드리게스와 비교를 해보아도 닉워커의 백포즈가 저스틴 로드리게스보다 더욱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아놀드 클래식부터 뉴욕 프로 캘리포니아 프로에서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었던 맥스 찰스 역시 마지막 주에 시카고 프로에 합류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로 때보다 볼륨감적인 면에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다이어트의 강도를 더욱더 살려서 나온 맥스 찰스는 정말 강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카고 프로 결과입니다. 좌측부터 6위 안 유엔, 4위 닉 워커, 2위 저스틴 로드리게스, 1위 아킴 윌리암스, 3위 맥스 찰스, 5위 에디 브라카몬테스입니다. 1위를 했던 아킴 윌리암스는 본인 인생 베스트 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날카롭게 솟아오른 세퍼레이션을 준비해왔습니다. IFBB 프로 리그 전체를 놓고 보아도 사이즈로 정평이 나있는 아킴 윌리암스가 근육의 분리도를 제대로 준비해오니 그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킴 윌리암스의 후면 포즈가 보완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위를 했던 저스틴 로드리게스나 4위를 했던 닉 워커에 비해서 분명히 후면 포즈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킴 윌리암스입니다. 아마추어 리그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사이즈를 보여주었던 닉 워커였지만 확실히 아킴 윌리암스에 비해서는 작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로 닉 워커가 프로 무대에서 탑 레벨의 선수들을 사이즈로 압도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이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닉 워커에 비해서 프레임만 넓을 줄 알았던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측면에서 근육의 두께감 역시 닉 워커에 비해서 두껍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닉 워커는 이제 겨우 프로 데뷔전을 치룬 걸음마를 뗀 선수입니다. 올해 아놀드 클래식 다음으로 지옥의 라인업이라고 손꼽아지는 시카고 프로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고 탑4 안에 들었다는 것은 닉 워커에게 크나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프로쇼에서 아쉽게도 2위만 기록했던 아킴 윌리엄스가 드디어 1위를 기록하는 프로쇼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은 시카고 프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트레인 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발빠른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저에게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